자 계속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인터페이스는 뭐가 아니라고요 객체 아니래요 자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네 잘 모르면 돌다리 또 두들겨 보고 건너갑시다 자 인터페이스의 뜻 한번 볼까요 의외로 이거를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근데 인터페이스란 말 되게 많이 쓰이죠 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아마 그거 아니에요 usb 인터페이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윈도우 화면도 뭐죠 인터페이스에요 그죠 모니터 화면도 뭐죠 인터페이스죠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타이핑할 때 뭐 쓰시죠 키보드 쓰시죠 키보드 마우스도 뭐라고 부르죠 인터페이스 장비라고 불러요 그죠 자 시스템 간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인터페이스라는 건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도대체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이거를 다중상속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랬더니 이해가 안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잘 보세요 제가 좀 볼게요 인터라는 말은 상호간의 비투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터액티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호간의 통신하는 뭐 이런 이런 뭐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인터라는 건 상호간 비투리라는 뜻이구요 양자간이라는 뜻이구요 페이스는 접하다 뜻입니다 직면하다 그죠 페이스라는 단어의 뜻 중에 직면하다는 단어가 있죠 그죠 제가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상호간에 직면한다는 얘기거든요 둘 사이에서 직면한다는 얘기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인터페이스는 두 객체 사이에 있는 두 객체들이 직면하는 벽이에요 어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자 좋아요 제 말이 인터페이스 말에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usb 인터페이스 생각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 메모리 카드 쓰시죠 자 그럼 pc 본체가 있죠 그죠 자 여기 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인터페이스 나와 있습니다 usb 인터페이스요 자 여러분 여기다 뭐 꽂으시죠 메모리 카드 꽂으시죠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뭐죠 본체와 뭐 사이에 메모리 카드 사이에 인터페이스 가 뭐라는 거죠 usb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번째 볼까요 자 여러분 컴퓨터 쓰시죠 자 그럼 운영체제가 있죠 그죠 자 운영체제에서 뭘 띄워 줍니까 화면을 띄워 주죠 결국 운영체제가 띄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픽 카드가 띄워 주나요 아 그래픽 카드도 있죠 뭐 드라이버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죠 자 이거 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 화면에 떠 있죠 모니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사람은 여기 있거든요 자 객체와 객체 사이에 놓여 있는게 인터페이스죠 됐습니까 네 인터페이스는 의미 자체는 동일해요 자바에서 의미자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법이나 설계 방식은 좀 다르겠죠 잊지 마세요 인터페이스는 서로 마주 본다는 뜻 이에요 자 제가 그 앞쪽에서 음 필터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터에 대한 얘기를 접근 제한 자랑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 그 다음 변수 접근 못하는 변수 자 뭐가 전부 다 일치해야 되죠 클래스 이름과 패키지 명 같은게 다 일치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죠 필터라구요 필터 자 봅시다 인터페이스는 뭐죠 상호간에 마주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클래스 이름이랑 이거 다 맞춰야지만 마주 볼 수 있으면 상호간에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춰 본다구요 다시요 인터페이스 용도는 뭐 하려고 만든 거라구요 네 마주 볼라구요 마주 본다니까요 그 마주 보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발 외우지 좀 합시다 여러분들 잡아 공부하시는 방법 보면 달 달 달 달 달 달 외워 가지고 법칙 외우시고 sgjp 시험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들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좀 납득을 한번 해보자구요 인터페이스 요걸로 한번 생각해보죠 자 마주 본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봅시다 마주 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요 얘가 프라이빗이 인터페이스 안에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하게 될 텐데 그게 뭐면 안되겠습니까 프라이빗이면 안되겠죠 왜요 외부에서 안보이면 안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는 뭐로 선언할 수가 없냐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실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 드리지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 클립스에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ia 라고 할까요 자 그냥 하나 설계했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프라이빗 하나 설계해볼까요 인트 a 라고 자 에러 났죠 에러 났죠 어 이게 지금 뭐 이거 클래스였으면 에러 나나요 이거 아니에요 클래스였으면 에러 안나요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러 났죠 자 여기 볼까요 illegal modifier for the interface field 아예 그죠 a only public static and final are permitted 라고 나오죠 자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에이 뭐 용갈이 통교했죠 자 봅시다 자 일단은 프라이빗은 안돼요 그죠 왜요 마주 봐야 되니까 그죠 마주 보니까 프라이빗은 선언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거 예제로 참 많이 들은게 중국집이거든요 어 중국집이 상속 이라든가 다양성 설명하는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중국집도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주인 아주머니와 주방장 님 사이에 인터페이스 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얘기하죠 에 짬 하나 그죠 자 뭐죠 짬뽕 하나 그죠 그럼 여기 뭐예요 짜 하나 그죠 그러면 짬뽕 짜장면 하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서로 간에 짬 이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고 짜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거든요 이쪽 인터페이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주방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씨 맨날 왜 짬 이라고 그러면 내가 짬뽕만 만들어야 돼 이런 그런거 어딨어 나 짜장 만들 거야 자 싸움 나죠 예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겠죠 월급밖에 신냐 나갈래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마 마찬가지에요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되는 메소드는 요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되는 변수나 메소드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변수를 생각해 보실래요 짬 짜라는 건요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바꿀 수 없게 설계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메모리 값이 할당이 되면 바꿀 수 없는 변수는 파이널 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파이널이 왜 나오는지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얘가 객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절대 객체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스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객체로 안 만들고 접근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스택틱 변수요 그죠 잘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파이 프라이비스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외부에서 공격 안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디폴트 접근 제한자도 안 되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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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디폴트도 안 돼요 그러면 프로텍티드는 될까요 어 프로텍티드도 안 돼요 그쵸 온이 뭐 밖에 안 되네요 퍼블릭 어 밖에 안 되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선언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파이널 필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데 뭐 초기화가 돼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뭐 예를 들어 뭐 해보죠 뭐 어 이제 됐습니다 어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그래 파이널이란 건 이해하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 스태틱이란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여기에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지금 퍼블릭 파이널 없잖아요 퍼블릭이란 단어 밖에 없죠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이게 다른 코드를 하나 만들죠 자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그냥 뭐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자 이거 보시죠 아주 재미있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뭘 만들었을 뿐이죠 자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ia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스태틱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죠 객체 리본콘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클래스 아래 선언되는 변수 어 이거 보시죠 이거 서른 가능하죠 됐습니까 어 제가 뭐 안 붙였죠 뭐 안 붙였죠 스태틱 안 붙였죠 파이널 안 붙였죠 근데 서른 가능하죠 자 파이널은 뭐 하죠 일단 할당이 되면 뭘 못해 바꾸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됐죠 자 에러 났죠 에러 났죠 자 뭐라고 나옵니까 더 파이널 필드 ia.a cannot be assigned 라고 나오죠 자 그럼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에요 이봐 다시요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그랬죠 인터페이스는 마주보는 애에요 마주보는 애 니까 거기에 선언되는 변수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꿔도 안되구요 마주보는 애인데 얘는 뭔 아니에요 객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은 마치 뭐처럼 접근하겠습니까 네네 스태틱 변수 처럼 접근한다구요 자 상수라고요 상수 그냥 아시겠어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는 변수는 뭐로 선언될 수 없다 프라이빗 이라든가 이런걸 선언될 수 없어요 왜 외부에서 서로 마주 봐야 되니까 무조건 퍼블릭으로 선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선언되는 변수는 뭐다 상수다 왜 마주 보는 거니까 한쪽에서 바꿀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뭐가 붙는다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처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